잉혀맨 러블럭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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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넙죽 넙죽 니아야! 구독하기 눌렀어? 잉혀맨 유튜브? 아니? 이렇게 빌게 제발 눌러줘 이렇게 빌게 이렇게 무릎 꿇을게 아니 잠깐 근데 여맨아 응 너 김리아 유튜브 구독은 눌렀니? 아니? 왜 이렇게 이게 뭐야 자 얘들아 이번에는 숨바꼭질 할거고 오늘은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최고의 명당을 찾는거야 알겠지? 신난데요 명당 명당을 찾아서 서로의 화면을 보면서 인종해주는거지 이거면 오케이 자 빨리 숨어 명당을 찾아 여기 모르겠는데? 하지만 여기 명당이 아니야 더 멀리 있고 안보이는 명당을 찾자 이거 서로 서로 볼 수 있거든? 캠? 숨은 다음에 캠 누르면은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다고 자 빨리 숨어보자고 너가 아까 무시했던 그 커피잔 절대적으로 명당이라고 그런가? 너무 뻔해 멍청아 절대 안 걸릴까? 술래가 분명히 들어가본다 너무 뻔해갖구 어? 아니걸? 어 이거 명당인가? 어 명당? 자 명당 하나 찾은거 같은데? 헉? 어 나 모르고 내려왔다 큰일났다 얘들아 이제 얘들아 이제 잡으러 다닌다 술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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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지? 저 술래 어 이 사람인가? 어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얘들아 미안해 나 걸렸어 어? 자 이거어 명당은 무슨 제발 까꿍 으아아아아 아하하하하하 이거 어떻게 안 걸려요 음 걸렸다 어 저기 있는거 발견했나보다 저기 커피잔 커피잔 들어가나? 아 아 잠시만요 오 으으으으으아아아하하 니야 한 번에 걸리네 그러면 이번 판 명당은 내가 우승이네? 안 걸렸잖아 커피잔이 명당인가 보네 커피잔이 제일 좋다 진짜 뭐 근처도 안 가보네 그치 그치? 나 다음부터는 커피잔에 숨는 걸로 슬금슬금 가는데요 커피잔으로? 슬금슬금? 커피잔 고인물이라면 커피잔 알아야 돼 아니요 아니요 아하하하하하하 와우 내가 말했죠? 에이 아니 저게 너무 뻔하잖아 하면서 안 간다니깐 운 좋네 운 좋아 와 미호 살아남았네 난 죽었다 미호 짱짜란다 미호 짱짜란 어우 미호 레벨업했네 구독 김니아가 술래다 절대 숨어 미호야 미호야 나 따라와 나 진짜 여기 다 진짜 명당 알아 알았어 나만 믿고 따라와 진짜 명당이 많긴 한데 뭐 이런 데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데보다는 이게 진짜 명당 맞아 맞아 거기가 명당이 있잖아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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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 오는데? 아야야 괜찮아 어? 근데 폐 때문에 걸리지 않나? 아 아 오마이갓 한명 찾았다 두명 찾았다 아 벌써 찾았어? 미아는 절대 여기 모른다 미아야 열심히 잡 두명 잡았다 미아 열심히 잡고 있나봐 한명 더 찾았다 아 여기는 절대 모를거야 점점 감염자들이 늘고 있어 어차피 게임만 쓸건데 뭐 게임만 쓸건데 뭐 아 이거 맞다 감염모드였지 근데 내 위치를 알고 있는 친구가 날 잡을 수도 있겠는데? 아 이 친구 때문에 불안하네 잠깐만 딴 데 가야겠다 나 거기서 도망치기 잘했다 여기 뭐야 오 이게 뭐야? 비밀장소 있네 여기? 오케이 여기면 진짜 모르겠다 어 야 응? 야 일로와 어 뭐야 어 뭐야 여기 어때 나 대단하지? 야 이런 곳을 쳐다듬다고 여기 명당이네 별 땅 걸려 여기 명당이야 야 명당 이거 진짜 모른다 여기 밖에서 있으면 이게 삐죽 튀어나서 보인단 말이야 멍 야야야야야 어떻게 알았어 야 준비됐다 아 아 우리 애기하는 거 듣고 유치했나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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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 오케이 아 들켰네 안 들켰는 줄 알았네 명당이라서 아 아 이거 들켰네 많이 잡았다 아 아깝다 아까워 좋아요 어? 담미호네? 나다! 담미호가 술래? 도망쳐 리아야 등잔 밑이 어두운 거 알지? 그런말하고 숨지마 그럼 미호가 듣지 않나 등잔 밑이 어둡다 그래 숲봉 근처라는 건데 여기라면 모를거야 미호가 이제 태어난다? 찾아볼까? 미호 미호 한 마리 잡았어 응 무서워 무서워 오 미호 정말 꼼꼼하구나 크롬 완벽한 명배로 됐다 아 아 뭐 벌써 걸려 아 잘하네 이 집 잘하네 난 못 찾을 거다 이 마귀 알몸아 뭐 하나 오 다 잡는데? 와 이 안에 두 명 있었어 난 못 잡을 걸 이거 좀 재밌는데 다 잡는 모습 난 못 잡을 걸 아니 이거 둘이 짜고 치고 나 놀리는 거네 아니야 아닌데? 여기 있는데? 멍청아? 어디? 화장실에 있는데? 아 하나씩 왜 안 가봐 왜 믿지 못해 구독 오케이 이번엔 잘 숨어 보자 오케이 미아가 아까 어디 숨었다는 거지? 아 여기인가 보다 아니야 그 오른쪽이야 그 오른쪽에 보면 그 숨는 데가 있어 거기 거기 그 빈 곳 빈 곳 아 여기이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오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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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당이네? 한 번에 또 교실로 오네? 맞자 거기에 숨었다고 좀 어려운 데 숨었구나 괜찮아 괜찮아 여기 여기 밑에 바닥에 오오? 야 대박이지 대박 나 정 잘 찾았지 이거 이건 진짜 모르겠다 응 저기서 저기에 숨은 숨은 안 걸릴 줄 아는군 여기가 더 명당인데 아 근데 요맨이 귀가 살짝 튀어나온다 어 난 안 보이는데 난 진짜 내 눈에 보여 미아야 여기 너무 좋다 아늑하다 이렇게 일어나도 안 걸릴 거 같은데 히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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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아야 우리 찾아봐 강댕으로 와서 너 진짜 모른다 우리 나? 어 난 너네들 어딨는지 아는데 그래? 니가 어떻게 알아 헬로 어? 어? 쟤 술래 아니야? 아니지? 그니까 너무 당찬 거 어 진짜 왔는데? 아 왔다 왔다 술래다 가만있어 가만있어 하하 하하 어 가는데? 아 모르네 여기 진짜 명당인가보다 그치 오늘 명당 탐정꾼은 나야 우와 내 놀이터에 진짜 엄청난 거 발견했어 명당? 어 가볼게 가볼게 어딘데 놀이터 근데 술래 어디 아 술래야 다 걸렸다 아 아 아 아 근데 절대 모를 거 같아 얘 근데 스피컬 좀 빠르다? 음 술래라 그런가? 그런가? 멍청한 술래 녀석 내가 이렇게 서 있는지도 모르겠지 리아 어 리아 여깄다 어? 1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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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켰어 들켰어 어 모르네? 어 아니야 봤는데 포기한 거 같아 음 아니야 못 봤네 좋아요 좋아요 자 어쨌든 오늘 숨바꼭질 명당을 찾아라 오늘 강당이 대박이네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구요 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뿅 구독 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통영 계속 Guerlera curric